언니가 앞으로 와. 왜냐하면 옷 색깔이 여기하고 너무 언니가 죽어. 좀 앞에 사람 좀 앉으면 안 될까? 앞으로 조금 더 나와서. 너무 어두워하지만 더 내려가시면 좋겠다. 네, 네. 이렇게 하나 둘.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거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와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빠 찍으려봐. 아빠 찍으려봐. 아빠 찍으려봐. 아빠 찍으려봐. 일로 일로 일로. 아빠 찍으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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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찍으려봐.